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독대 고집하는 한 대답 없는 윤. 왜? 왜냐는 겁니다. 한 대표는 왜 자꾸 독대합시다 독대합시다 얘기를 하는 거고 윤 대통령은 왜 자꾸 대답 없는 사실상 거절인 거죠. 싫다 싫다 왜 자꾸 거절을 하는 것이냐. 왜? 왜냐고 김기응 대변인이에요.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선 두 가지 부분에서 의정 갈등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서 양본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료 개혁의 어떤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된다. 독력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2025년 정원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건들게 되면 수시 전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어떤 일관성 이 문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럼 2025년 정원은 독대를 하면 내주는 걸로 시그널이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 만난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25년 관련해서 대통령 이 부분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수를 해야만 의료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다. 26년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25년도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독대를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고 도리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계에서 얘기했던 차관의 어떤 경진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좀 이뤄내면서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적 시선에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악의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해서 야당이 계속 공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여당 대표로서 좀 막아주면서 뭔가 접점을 찾으면 좋은데 도리어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막지는 않으면서 도리어 좀 더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도 약간 배어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당대회 때 4명의 어떤 후보들이 다 공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 부분은 저는 대통령 입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 왜? 라는 질문은 사실 국민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던지고 있죠.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의 생각은 용산 쪽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라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갈등이 있다면 좀 돌아가는 방법도 찾아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아까 주신 말씀인 거죠? 한 대표는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몰아붙이겠다는 식으로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익명 관계자. 또 다른 익명 관계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독대 요청 사실부터 계속 여론에 부각하는 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보이게끔 하려는 게 목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말 독대를 하고 싶은 거야. 나 독대 요청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좀 봐줘가 목적인 거야. 라는 취지의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한동훈 대표는 자꾸 독대를 고집하는가?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방정 갈등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 과정이죠.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려니까 둘이 만나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 변호사님. 허심탄회하게 둘이서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굳이? 라는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용산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자기 정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정치도 본인의 책임을 한다 그렇다면 용산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그 자기 정치의 방향이 결국 용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저는 조금 애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너무 책임지는 일을 좀 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만찬에서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도 예견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갈등의 고리 깊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한 대표로서는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나름대로 독대도 요청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만찬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것은 본인의 탓이 아니라 용산의 탓이다라는 것을 좀 부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용산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찬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도 그것은 현안을 얘기할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독대가 안 됐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났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용산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동훈 대표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게다가 이런 은밀한 이야기들 독대가 요청이 됐다든지 이런 은밀한 이야기들이 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설령 독대를 한들 독대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보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이런 모습들은 용산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앞서 김진우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만찬이 최후의 만찬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이 친융계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심탄의 하개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럼 공개된 자리에서 김여사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의도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이창근 위원님, 윤 대통령의 위신을 깎는 일일 수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냐? 독대에서 둘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충분히 가능 있죠. 독대라고 하는 것이 형식과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석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배석자가 없는 독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권이나 야권이나 정치권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보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그 얘기가 왜곡돼서 퍼져나가고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고 이번 독대 요청 사건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박정아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목하고 있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독대의 형식과 절차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은 솔직히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려면 소수의 보완이 유지되는 그런 관리 자리에서 얘기가 가야지만 정말 마음 터놓고 전국 현화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저러한 워딩처럼 한동훈 대표를 몰아붙이는 시각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허심탄회한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야당에서 바라는 것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정은 일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러한 갈등을 우리 스스로 조장하는 것을 자제하고 빨리 만나서 문제를 풀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까? 예산 문제라도. 그래서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빨리 만나야 된다. 그리고 빨리 풀려니까 독대를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독대가 정말 꼭 해야 되고 중요한 거라고 하면 어? 그럼 직접 전화든 문자든 해서 대통령님 한번 보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말씀을 하는 분들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친했었는데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직접 보실까요? 한동훈 대표가 그게 수락연설 마치고 한 10분 후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 10분 어간에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대통령이 꼭 전화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슬슬 밑작업이라도 해둘까요? 그런 얘기를 이거는 뭐지. 나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미리 넣어놓을까요? 그 얘기죠. 안 밝혀진 얘기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 분은 20여 년 동안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온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에서 그때 심지어 당시 선대본부장이었죠.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게 전당대회가 딱 끝나고 대표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전화한다고 얘기 미리 넣어놓을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냥 전화해도 다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 대표가. 실제로 그래서 통화가 바로 됐고요. 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느냐. 20년 지기 교관계다. 우리는 교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김진욱 대변인님 저렇게 직접 얘기하고 독대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면서 많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이 기대했던 바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20년 지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원도 할 수 있고 현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통화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뭔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견인해 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20년 지기가 아니라 이틀 전에 만난 사람도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난번에 윤상연 의원께서 순간적으로 전화해서 번개 만찬도 허락하시는 그런 배포를 가지시는 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데 저는 의문증이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께 전화를 한 적은 있었는가? 전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번개 만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인가? 과연 어느 쪽에 진실이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마 저못지 않게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이 두 분의 관계가 20년 지기의 소통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는데 정말 전화에서 만남이 거절된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누구든지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라는 취지로 다시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누가 있느냐? 그래도 제일 잘 알만한 분은 이분이 아닌가? 김기흥 대변인님.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좀 본다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결국 그런 게 뭐냐면 독대하기 전에 상대방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사람이 만나면 내 생각이 옳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양보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더의 덕목이고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혹 그쪽에서 볼 때는 아 나는 문제고 불통의 이미지를 더 씌운 거 한동훈 대표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난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연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대통령을 제가 1년 가까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1호차를 탔기 때문에 대통령 스타일을 아는데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서 조금 큰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다시 얘기하면 그게 또 없어지거든요. 결국은 강한 이미지 뒤에는 따뜻한 면도 있고 되게 디테일하고 다정다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검사라는 일적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은연 중에 상하관계라는 걸 약간 의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만났는데 이 독대 요청을 누구한테 했느냐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홍철우 수석겐 텐데요. 그렇죠. 규속말로 했다는 얘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던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하게 대하면 저도 편하게 대하는데 되게 힘들게 대하면 저도 뭔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와 대통령은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까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엉긴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짧게 짧게 요것만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에 계시던 중에 파악하기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따로 사적으로 문자든 전화든 했습니까? 저는 이제 법무장관 시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텔레로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는 전화통화나 그게 열려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혼밥을 안 한다. 이게 소통의 의미로서 밥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표 전에는 소통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독대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해보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